화성시장 서철모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 화성시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2021년 중소기업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 포함 4개 시에서만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설명회가 관내 기업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성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성시 1만여 기업 대표님들과 5만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 소개하게 될 강기찬 선임연구원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화성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번창을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소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19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지식산업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기업 보육 및 육성의 목적으로 1998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또 지역혁신의 거점 그리고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안산시와 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민간대학 등에 출현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전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기술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3D 프린팅 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제작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 3D 프린팅 지원센터에는 3D 프린터와 또 3D 스캐너 또 각종 후처리 장비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 무한산상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비 목록 확인과 또 사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희 기관에 미리 문의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3D 모델링 컨설팅부터 장비 사용, 시제품 출력 지원까지 무료로 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3D 모델링에 대한 교육도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3D 프린팅 제품화 지원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모델링과 후처리 등의 비용을 총 비용의 80%까지 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희는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기술 전문가인 기술닥터를 통해서 해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계 현장 여러 기술 지원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기술닥터가 최대 10회까지 현장 방문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 분석이라든지 설계, 시뮬레이션, 또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급 제작에 대한 비용은 여기 단계별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비용의 80%까지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를 완료하시면 다음 단계인 중기 에로기술 지원을 신청하셔서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총 비용의 80%까지 최대 2천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두 번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술닥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500에 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자동차 부품, 바이오, 제약,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해외 기술과 부품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을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컨설팅 지원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기업의 관련 기술을 상용화하기 원하신다면 1억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혁신과제 컨설팅 및 고도화 지원으로 기술 발굴이라든지 R&D 과제기획, 사업화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서 홍보 동영상 제작과 마케팅 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기술협력단을 통해 러시아 기업과의 온라인 화상 상담과 기술 설명에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 거래 촉진 및 기술 이전 창업 사업입니다. 대학이나 국가출연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서 사업화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판매하려고 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때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을 해드리고요. 또 기술 거래에 관한 전문 상담과 협상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하신 지 7년 이내가 되는 경기도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하실 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기술 이전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대상은 전국에 예비 창업자이시거나 아니면 창업하신 지 3년 미만이신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안산에 있는 이곳 3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한양 캠프, 예대 캠프, 초지 캠프가 있는데요. 이 중 한 군데에 무료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1년 이내에 안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사업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시게 되면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제조 서비스 융복합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화성시는 제조기업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에 서비스 기능을 더하시려고 할 때 혹은 어떤 서비스를 사업화하거나 또 그 서비스에 제품을 결합하려고 할 때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디북스라는 회사는 원래 이북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였지만 전용 전자책 리더기를 태블릿 PC와 비슷하게 개발을 해서 리디 페이퍼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는 원래 신발 제조 회사지만 최근에는 애플과 합작해서 애플워치 SE 나이키 에디션을 판매를 하면서 개인 맞춤형 운동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제품과 연관된 앱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 제조 서비스 융복합화 지원을 활용하시면 최대 6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 산업 육성 지원인데요. 주조라든지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이 뿌리 기술과 관련된 기업이시라면 이 뿌리 산업 육성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제로 2천만 원, 또 인증 지원으로 천만 원, 또 시험 분석 지원으로 100만 원,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지원으로 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마케팅 지원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CI 제작도 지원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도 경기 행복샵 입점 지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마케팅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가 네이버와 함께 네이브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기도 우수 제품 온라인 홍보를 위한 경기 행복샵 기획정관을 운영하고 또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키워드 검색과 SNS 광고비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온라인 마케팅 실무 교육, 온라인 파워셀러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지원입니다.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 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연간 7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특허 출원이라든지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 예방과 보호에 관한 지원인 지식재산 보호 지원도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MES, PLM, ERP 이러한 솔루션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여서 여러분 기업의 제조 현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현해드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7천만 원부터 최대 4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특별히 화성시에 소속된 기업은 화성시가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경기테크노파크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에 있는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화성시 기업인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또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주리 차장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자료는 동영상 뿐만 아니라 경기도중소기업지원시책 책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마다 책자 페이지본을 넣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는 가까운 화성성공회의소 시흥에 있는 진흥원 서부권역센터 수원본원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자의 PDF본은 EasyBeezy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창업부터 기술사업화, 팔로우, 지역산업특화, 기업지원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7개, 해외에 여러 9개의 거점을 가지고 연간 2만 5천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본원은 수원에 있고요. 시흥의 서부권역센터, 성남의 판교 본부, 포천의 북북권역센터, 안성의 남부권역센터, 그리고 평택 출창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사업 중에 화성시 기업한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오니 나머지는 책자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입니다. 책자 페이지는 92쪽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200회사를 발굴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선정이 되시면 인증서와 현판, 금리 혜택, 인증마크를 사용한 포장제 제작과 공보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입니다. 가족 친화 제도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연간 30개사를 선정을 해서 인증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자금 지원 시 금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착한 기업 선정 및 CSR 활성화입니다.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약 10개사를 선정하고 인증서와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판로 생산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와 도가 매칭 펀드로 지원한 제도입니다. 특허, 인증, 마케팅, 제품 생산화를 위한 비용을 기업당 연간 2천만 원 한돈 내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기가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와 도가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품 디자인 사전 진단, 디자인 개발 등 연간 275개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인기 있는 사업으로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40개사를 선정을 해서 기업당 3,800만 원 내에서 제품 혁신 분야 5개 분야 시장 개척 분야 2개 분야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화성시 기업은 7,6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0개사를 지원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니 책자 101쪽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중시 상장 지원 사업입니다. 중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컨설팅과 상장 비용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융합, ICT, 금융규제 분야에서 신산업이나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줘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해해 주는 제도에 희망을 하는 기업은 관심있게 볼 지원 제도입니다. 책자는 22쪽과 105쪽입니다. 우수 여성 선정 및 홍보입니다. 도내에서 엄정 3년 이상의 여성기업의 성장을 동량하기 위해서 5개사를 선정하여 상패와 사업화 및 마케팅 자금을 8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부담 없이 언론과 미디어 매체로 홍보를 해드린 제도입니다.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비용으로 천만원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연간 24개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쟁률이 10대 1 정도로 여성기업한테 많은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2월경 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및 국내 팔로우 지원 사업입니다. 지페어 코리아입니다. 책자는 126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일산 킨텍트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전시회로서 올해는 입장이 가능한 MD 200명 이상을 추청을 하고 해외 바이오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전시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통상사무소 운영입니다.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9개국에 14개의 현지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는 인도 붐바이,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태국의 방콕, 그리고 중국 지역의 5개, 구주 미주 지역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 LA,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란의 테헤란, 케냐의 라이오러비입니다. GBC 마케팅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 통상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시장 조사부터 바이오 발굴, 계약 조성까지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이 5개 내외의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국내 전문위원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집회의 개체입니다. 시장성이 높은 국가에서 전시회와 상담회가 결합된 형태로 판로 개척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일본과 문바이 지역은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중국 지역은 오프라인 전시회와 화상상담, 그리고 베트남 지역은 오프라인으로 전시회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전시회 단체관 운영입니다. 10개 사이 단체관을 구성하여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한 제도로 부스 임차료, 장체비, 편도 운송료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전 마케팅까지 지원한 제도입니다. 3월경에 이지비지 사이트에 전시회 일정과 장소가 개체될 예정입니다. 전시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은 최소 3개월부터 6개월 전에 모집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전시회를 가시기 전에 미리 지원 신청을 하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전시회를 다녀오셔서 사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 매년 1월 말에 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또한 미리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촉진담이 시장개청담입니다. 해외 바이오와 수출 상담을 지원한 제도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관하는 시군에 따라 참가 자격이 상이하고 실행도 진흥원 본사, 북부, 서부, 남부 권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세부 일정과 지역은 책자 160쪽부터 16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출 멘토링 지원입니다. 은퇴하신 무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1대1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 불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 반기 나누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SS 지원센터입니다. 시군과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원한 제도로 불합리한 제도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의 애로를 겪으신 경우에 기업 SS 넷을 올려주시면 해당 시군 또는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상담센터는 수원 본원 1층에 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전문가 상담 일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나 신청을 원하시면 이지비지에서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이메일 수신에 체크를 해주시면 지원사업 공고 시 내용이 자동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SNS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펼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정부문입니다. 앞서 저희 기관 소개와 마케팅 판로지원에 대한 소개를 받으셨는데 저는 R&D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R&D 동향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3분의 1의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R&D 예산의 12.5%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는 전국 최고 최대 R&D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특화산업 R&D 욕성이 없다는 취지로 2008년부터 자체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40개 과제에 1,5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도 약 12.5%를 수혜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투입 대비 5.9배의 경제적 성과와 5.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R&D의 주요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리고 미래, 사회, 사람, 소부장, 기술독립, 국산화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R&D를 접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원금 환원 사례입니다. 안산에 소재한 유버라는 회사가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원받은 R&D 지원 이후에 아름다운 선행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이나 다른 복지시설에 LED, 그리고 UV, 살균 로봇을 무상 지원하는 선행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도 R&D 성과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사례들의 약 30건 정도를 화면상에 게재해 드렸는데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특징과 중앙정보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출연련이나 대기업 중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R&D의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규모가 조금 있는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나 그 이상의 R&D과제, 대형과제를 수주하시고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에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차별화에 대한 예시, 각 사업에 대한 예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부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총 6개의 사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업수요중심의 현장밀착형 자율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지원하고 있고 과제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75%로 기업은 현금부담 10%를 하시면 됩니다. 총사업규모는 50억으로 사업공고는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지원입니다. 대기업과 또는 중소기업과의 거래선을 갖고 계신 기업 또는 판로개척기회가 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 확약서를 확보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1년간 총 최대 1.5억 원 3개 과제 내외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혁되어 있습니다. 총사업규모는 5억 원으로 역시 3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은 수요기업과 우리의 공급기업인 중소기업 간의 교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개발 협업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돈의 소재, 부품, 장비, 대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R&D 또는 기술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업당 최대 7천만 원으로 1년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세계사 내외에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총 80% 이내로 기업 현금 부담은 20%가 되겠으며 2월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입니다. 기업 상태가 영세하여서 별도로 이런 정부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한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이 전문가 집단을 매칭해서 멘토링하여서 이런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간 컨설팅하고 맞는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총 450만 원 지원 예정이며 20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월에 공고가 될 예정으로 총사업 규모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 피역 분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섬유, 피역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영세하다는 판단하에 특화 R&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섬유, 피역 기업, 수요중심의 자율, 사업화 중심의 R&D로서 과제당 1.5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총 5개 내외 과제로 총사업 규모는 7.5억 원입니다. 1월 말에 이지비즈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기업 육성입니다. 도내 소재부품 장비 기업에게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의 소재부품 으뜸 기업 또는 소재부품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마중물을 부여해주는 사업으로 선정되신다면 최대 7,500만 원 이내에 1년간 지원하게 되며 기술, 공정, 제품혁신, 팔로개척 등 25개 세분 지원 사업 중에 선택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월에 공고하겠으며 총사업 규모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사업별 자세한 설명회를 참조하시거나 R&D 골뱅이 gbsa.or.kr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고유준입니다. 2021년 화성상공회의소 사업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화성상공회의소 기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의거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기업역에 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지원 협력 사업 수행, 기업 애로 건의 및 비즈니스 조사 분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 대상 신규 채용 청년에게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청년 근로자가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으로 기업 부담금은 없습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은 기존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청년에게 5년 근속 시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우수인재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 기여금이 발생하며 전액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은 화성시 신중년 거주자를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고용 유지 시 360만 원의 기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시 일자리 센터를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일자리 센터는 지난 7월 향남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이재을 하였습니다. 워크넷 뿐만 아니라 민간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도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를 발굴하여 알선에 드리고 이사원이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및 거점 상담사를 방문하셔서 취업 알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소규모 채용 행사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시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키오스크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채용 희망 기업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사가 구직자와 함께 업체에 가는 동행 면접을 실시하여 구직자들의 면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기업 방문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일자리 센터의 상담사 배치 현황을 보시면 남양권, 향남권, 태안권, 동탄권 4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점이나 푸른색 점으로 표시된 읍면동에 직업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어오니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교육 사업입니다. 화성 상공회의소에서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유관 기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강의 및 조찬을 제공하는 화성 경제인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화성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전략, 리더십, 인문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의 강사진을 구성하여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화성 경영자 인문학 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최신 경영에 맞는 교육을 발굴하여 세무회계, 아카데미, 생산품질 아카데미, 영업,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치득 교육 등의 유료 교육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기업병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신 경영 인시 등을 반영한 교육을 무료로 개최하여 기업 재정 부담도 감소하고 기업 재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간 1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무료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연간 5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판로 확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제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당 제작비의 80% 범위 내에서 약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지원 기술 지원을 위하여 검교정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산업의 한 축인 바이오 업종 지원을 위하여 필수 교육인 GMP 교육 이수비용에 대해서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책 사업인 스마트 안전 리빙렉 기반 구축 사업에 상의가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KCL에서 시험평가 인증 시 비용의 80% 범위 내에 최대 8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 이미지 제거 및 판로 개척을 위해 기업 홍보 동영성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제작비 800만원 기준으로 64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 자부담은 160만원 소요 예정입니다. BI, CI 등 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하여 총 제작비 500만원 기준으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약 100만원의 기업 자부담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부 고용노동정책의 관내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초 및 특화 컨설팅으로 진행되며 선정기업은 무료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기업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해 드리고자 무료 방문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전자입찰 등 판로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맞춤형 입찰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1 컨설팅을 통해 입찰 전력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정 의무교육 등 교육수요 해설위에 무료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업이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해 주시면 협의를 거쳐 강사를 기업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국내 특허등록 소요비용에 대하여 90% 범인의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공인분들의 경영요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화면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교육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한 경영 및 기술교육들을 지원함으로써 경영혁신 및 실무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소공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중 마케팅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홍보민 판로개척, 매칠 중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공인을 위한 기술, 경영, 연구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역량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사업은 소공인들의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사업으로써 작업 환경 개선, 시제품 개발 지원, 소공인 공동연구회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화성시 수출 업무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수출 컨설팅 및 통번역 지원 사업으로 무역 계약 컨설팅, 숫집 서류 작성, FTA 원산지 활용, 간단한 통번역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절차나 진행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한 기업들 대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 마케팅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국어 홍보물, 웹사이트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유튜브 영상물 제작 지원, 해외 키워드 검색 광고 지원, 글로벌 SNS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각 모집 시기에 맞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신규 시장 시출을 위한 화상상담 시장 개척단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 신규 팔로우 개척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1대1 온라인 화상상담 매칭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8번의 화상상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모집은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시장 확대 및 신규 바이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 전시회 단체관 및 개별 참가를 지원합니다. 화상시 온오프라인 단체관을 구성하여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에 따른 재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총 30개사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화상상공회의 통상전략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다음의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할 때 환급되는 관세를 찾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마켓플레이스 판매 대행 지원 사업으로 미국이 아마존 플랫폼에서 화성 상위 계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산지 및 무역 증명 발급 지원으로 각종 FTA 및 일반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각종 무역 증명 서류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화성 상공회의서 사업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우 수출전문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수출 분야 총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수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번 부터 8번까지 수출 바우처 사업, 브랜드K 활용 등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까지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분야 총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각각 기업들에게 수출 역량별 그리고 수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 역량별은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에 따라서 각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수기업부터 수출 강소기업, 500만부 이상까지 대부분의 모든 수출 기업들을 각각 수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 단계별은 업체별로 각각 수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바이어한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그리고 해외 마케팅, 수출 실행 등 각각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수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분야 총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은 20년에는 2445억을 지원하였고 21년에는 238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볼 때는 다소 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나 2020년에는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 주로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약 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온라인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수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중기부에서 가장 큰 예산을 들이면서 진행하는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약 천억 원 정도 그리고 3125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수출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어떤 수출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준비 그리고 거래선 발굴, 계약 체결, 해외 진출까지 기업들이 원하는 대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공고 일정이 지금 1차는 끝났고 2차는 5월 중에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exportboucher.com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말씀드리다시피 가장 큰 수출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함으로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업체들이 해당이 되므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브랜드K 육성 관리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 기업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고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소비재 업체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K라는 브랜드를 붙이고 그거를 위해서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각각의 전시회 또는 한류 행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기술 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천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따라서 인증에 대해서 시험 그리고 인증비 그리고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 등에 대해서 50% 또는 70%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70%를 지원하게 되고 업체 매출액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 일정이 1차는 2월, 2차는 5월, 3차는 8월에 있습니다. 1년에 3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바랍니다. 본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관리기관으로 있으며 신청은 엑스포트센터.GO.KL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오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이 나와 있는데 대상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맨 마지막 줄에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보다시피 사전 준비 단계, 현지 파견 단계, 사후 관리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현지 시장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홍보바이오 사전 발굴된 사전 비용에 대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지 파견 단계입니다. 이것은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 등에 대해서 현지 파견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해외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토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www.sme.expo.go.kr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단체들이 올려놓은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입니다.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류 연계는 해외 현지 글로벌 한류 문화 행사와 연계한 수출 상담회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홈쇼핑은 홈쇼핑 대기업 보유의 해외 채널 내의 해외 홈쇼핑 방송 및 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등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거점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해외 온오프 거점 활용,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공동수주,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화 안정화 지원 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각각 세 분류로 각각 공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의처가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 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이름은 globalwinwin.or.kr입니다. 다음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 및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되고 또한 규모는 379억 원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판매대행, 온라인 수출 기업화, 스타기업 육성, 공동물류 및 공동마케팅, 온라인 전시관이 있습니다. 약간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데 먼저 판매대행 같은 경우는 전문셀러 등 판매 전문기업을 통해서 판매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출 기업화는 온라인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 각각의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의 경우에는 자사 브랜드몰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물류 및 공동마케팅 경우에는 물류비용에 대해서 각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은 테마별로 온라인 전시관을 마련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약 2월 달부터 공고가 날 예정인데 고비지 코리아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정착을 돕고 수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며 규모는 12개국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그리고 사무공간에 대한 회의실 그리고 인터넷 전용성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마케팅 전문가 및 법률 회계 컨설턴트 자문 그리고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조그만 사무실을 여러분들에게 임대하여 각각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신청 방법은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KOSMES.OR.KR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점장 최홍악입니다. 지난 1년간 예상치 못한 사태로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신 화성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화성시 소재재단 영업점은 정부 경기도 지원 시책에 부응하여 2021년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포스트코로나 업무 혁신, 보증지원의 지원 안내순입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란 기술력,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증기관은 저희 같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총 3개의 공적보증기관으로 대별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고 경기도 내 총 25개 영업점을 두고 2020년 11월 말 기준 누적 39조, 건수 170만 건을 취급한 바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보증수요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이하의 총 97.1%가 대상으로 전체 대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 영역입니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경기도정책자금 배정, 경영지도, 사후관리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의 일반적인 지원 효과는 매출 증대, 부가가치 창출, 이자 절감, 세수 창출 등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고객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 혁신 추진사항입니다. 모바일 보증, 예약상감제, 위탁보증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라를 염두해 2020년 7월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모바일 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가 다수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재단 보증을 활용하기 위해 가게문을 닫고 직접 재단을 방문하시는 시간과 영업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도 비대면 보증채널을 여러 시중은행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면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상담할 수 있는 예약상담제를 2020년 9월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영업점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보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2020년 시작된 급격한 자금 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 처리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 신청을 위해 고객 재단 방문을 생략하고 대출은행에 직접 위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재단과 농협중앙회는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 사업인 보증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지원, 소상공인 보증지원, 2021년 신규 보증지원 안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보증 취급이 가능한 업체는 법인기업의 본점이나 사업장, 개인기업의 사업장이 경기도인 중소기업과 타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은 중소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의하며 신보, 기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설자금 보증은 공장 신축, 증축, 기계설비 구입,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당의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군과 함께 하고 있는 협업사업인 화성시 특례보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특례보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먼저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성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3억원, 기업신용평가 등급 완화기준 적용, 보증료 우대 등을 적용한 보증상품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입니다. 보증 대상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법인기업의 본점이나 사업장, 개인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에 있어야 하고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 사정과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고 보증심사는 재단 내규에 의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및 개인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주로 취급하는 보증상품은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협약보증 등이 있습니다.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일반 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 2개월 이상인 화성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이고 지원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한도 심사시 평가를 완화하였고 보증비율을 100%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보증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1년 1월부터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보증상품은 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 2천억을 지원하고 업체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대출금리는 연 2.5% 수준이고 보증료는 전액 면제입니다. 신청은 저희 재단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가까운 농협중앙회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렸던 위탁보증 방식으로 고객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출 감소기업 위기 극복 특례보증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대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매출액이 정기 대비 20% 이상 감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대출금리는 결정금리의 1.5%를 경기도가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1천억원이며 재단의 자금 평가 기준은 최소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원입니다. 지원 구분은 코로나19 회복 지원에 총 9천억원, 경기도 유딜 기업 1천억원, 특화 지원 소출형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청년 혁신 기업 총 800억원, 특별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입니다. 코로나19 회복 지원의 세부 안내입니다. 자금 지원 취지는 코로나 회복 자금 운영을 통한 피해 극복 및 경영 정상화 지원에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회복, 성장을 위한 평가 및 한도 사정 우대 혜택을 2020년에 이어 지속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는 1억 5천만원이며 최초 1년간 보증료를 면제해드리고 이자 보전을 2%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 피해 중소기업 정상화를 위해 저리 자금 2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1.5%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 경기도형 유딜 기업 지원 세부 안내입니다. 자금 지원 취지는 경기도형 유딜 기업의 적극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유딜 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유딜은 일자리 유지, 확대 기업의 고용 지원을 위해 최대 2억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20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이며 2차 보전율은 1.5%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유딜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스마트화 기업, 판매 온라인화 기업, 시스템 디지털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당 지원 요건은 상수랑 고용 유딜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그린 유딜입니다. 지원 대상은 그린 인증 기업, 그린 에너지 기업, 친환경 기업으로 대별되며 업체당 2억원입니다. 2차 보전율은 동일하게 1.5%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5천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건축비, 매입비, 시설구입비,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비, 연구개발비, 임차비, 중소유통 및 상점과 시설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대별됩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자금 용도에 따라 최대 3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원 시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재단은 적기의 자금 지원은 가뭄 속의 담비라는 진리를 되새기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유튜브 설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화성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화성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